자아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여기 집 좋겠다 어디요? 어디심? 난 님이 어딨는지도 모름 아아 거기로 다시 가야돼? 에잇 귀찮아 에잇 귀찮아 에잇 귀찮아 아우 저거 토끼 소리 지르는 것 좀 어떻게 수정해주면 좋겠다 카우 막 소름끼쳐 소리만 들으면 진짜 뒤로 넘어가겠다 자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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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영차 어팔론 많네 어팔론 많아 음 오케이 오케이 에잇 아 근데 나 먹을 것도 없다 이제 먹을 것도 구해야겠네 아 고기 있구나 어디요? 여기? 여기? 토끼굴 위쪽 토끼굴 위쪽 토끼굴 위쪽 위우?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나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나무들 케웁시다 나무 많이 많이 필요해 지금 여기야 흐흐흐흠 아이고 건기 안떨어즈려나 여기 나무가 적네 아 목아퍼 목소리도 잘 안나오고 아유 저거 베리나 캐갑시다 으쌰 네네 어 나 돌 많은데? 아 돌 없구나 나도 나도 돌 별로 없네 그래도 뭐 캠프파이어 지울 것도 없네 캠프파이어 할 것도 없네 아 도대체 이놈의 기계 소리들 어디에서 나는겨 어? 이놈의 로봇들 어디 있는겨 도대체 어 칼굴이 있네 위쪽도 봅시다 아 진짜 아 짜증나 뭐 보이는 게 없고 어? 뭔가 템이 없어 템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이게 어 필요한 거는 많은데 막 좀 보이는 건 없고 이벤토리는 너무 꽉 차고 빨리 네 딜러드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리스폰에서 여기 오려면 어떻게 와야지 이거? 잠시만요 봅시다 리스폰에서 어떻게 오냐 아 이거 왼쪽 밑으로 오면 되네 어 그렇게 안 어렵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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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나 세풀 왜 들고 있어 1번 그냥 없어져라 자 자 참 오신면 추천한번씩 누르세요 여러분의 추천 제겐 작게는 시비어스 쿠겐 많이까지 순위변동이 되니까요 추천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셨으면 즐겼었기랑 구독하기 한번씩 맞고 두번 눌리면 풀리니까 한번씩 만인거 아시죠? 잠시만 다녀갈게 아 Corinth enlightMARS 아니 괜찮겠죠 뭐 아직 괜찮겠지 아직 괜찮겠지 아잇 아니 설마 어 벌써 오겠어 설마 벌써 오겠어 어 쨔에 strg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관부 충분하다 다부 충분하다 돌아갑시다 리턴 리턴 피리비리 리턴 삐리빼리뽀 삐리빼리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왜요? 아 벌써 7일이네? 벌써 7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7일이네? 설치 올 때 됐네? 진짜? 어디.. 잠시만 나 가봐도 어디갔지? 나 가봐도 어디갔죠? 내 나무가보 나 어디다가 실픔를 버렸나? 님 어디계심? 여보게님겐 어디계십니까? 일단 여기다가 집이나 지워놓을까? 아니야 그래도 저기 버팔로인데 지워놓는게 낫지않나? 어어 돌캐로 발리발리 네 뭐 다녀오세요 나무 일자로 시면돼? 호호호 추천좀 확인해볼까? 어디 어? 아직 추천을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아니 추천을 안 누르셨다고요?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시름 말고요 30분 흥 흥 뭐 그건 자유비나? 요걸 한번 복권을 긁어볼까? 어? 딱지 그렇게 엄청 대단한건 아니지만 쭉쭉 복권처럼 쪼금쪼금씩 은근히 재미가 있다 이거 키워나 더 찾았다요 아 그래요? 오오 좋은 소식이네 그럼 먹고 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저 양반이랑 저 양반이랑 빨리 집을 짓자 포팔로인데 포팔로가 여기 있고 포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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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대충 여다가 지우면 될 것 같긴 한데 님 빨리 좀 와요 나 돌없음 기계들 기계를 찾으며 기계를 찾으며 기계를 찾으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이거 프로토타임 만들어야 하나 다시 뭐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금은 많아서 금은 많아서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에헤이 참 나무판자 판자 작은 네모판자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모자라 레 washed 쉐엑쉐 만들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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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예에 그리 많이는 못 구하겠다만 주변에 나무가 넘었어요 이거 자 이거 나무좀 심어야지 아 근데 초반이 너무 하드하니까 저건 연료 구하기 전까지 에기 탈랑하나 에기 탈랑하나 몇 가지만 줍고 화학기계 저거 마저 만듭시다 영수기계 아 아 아 아 아잉 응? 둘 다 먹어진거 아냐? 돌이 없구다 돌이 없어어 응? 뭐 팔짜리니 해요 팔짜리니 놀다 보면 팔은 너무나 빨간 오샘 빨리 오샘 나 돌이 없어요 나 돌없어요 여기 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잠시만 어디에 나무를 짐어볼까? 오늘을 칙목일로 삽는거야? 나무벨이요 근데 누가 불 좀 누가 불 좀 응 정확히는 불 좀 누가 좀 클래식에서 바람리에 스피트 밑에 없는 저거 어 근데 기계들 찾았나 진짜? 이분? 어? 님딤 님딤 기계들 찾았어요? 어 잠시만 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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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어허 뭐 먹을게 너무나 부족하구만 터치라도 나야나 이거 아니 저도 고기는 있어요 고기는 있어요 예예 감타 불을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이 없어요 암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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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 고기 좀 구워 먹자 고기 좀 구워 먹읍시다 택수슈 택수슈 응? 빠빠빠빠 맘 아..나무가 빨리 자라는구만 이제 농사좀 해야할거같은데 우리 응? 우리 농사좀 해야할거같은데 아..뭐하지 뭐부터 해야할까 지금 어? 아니 내가 근데 가봤어 진짜 어디에 도지? 깨졌나? 베리농사하죠 예 그러면 탑 좀 어.. 탑을 삽삽삽삽 삽삽삽 음.. 여거랑 여기 똥이랑 짠 풀 아 탑 있어요? 아이 괜찮아 뭐 베리 농사나 하러 갑시다 예 저도 베리를 캡시다 베리 깁시다 으음 으으음 으으음 으응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세상에 김치가 없더라면 랄랄라라라라라라 밤에도 말에도 웃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다네 우리의 성공 노래 가사들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이거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노래 가사들이 기억이 안 나요 슈퍼보드 옛날에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베리가 안 보인다 베리가 안 보여 베리 베리 냠냠 베리 베리 냠냠 베리 냠냠 내 귀가 뭐에요? 님 귀가 테러 당한다 왜요? 왜요? 뭐 테러 당할만한 일이 있었나? 아름다운 고음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미음밖에 들리지 않았을텐데 나 이제 찌뻔뻔해지기로 했어 저거 들으면 테러 당함 어디 뭔데요? 뭔데요? 제 목소리요? 왜요? 내 목소리면 이거 구음 미성이지 뭘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나 꿈을 그었죠 나 꿈을 그었죠 그 꿈을 믿어요 나를 믿어줘요 나를 믿어줘요 시름 말고 목소리는 상관없는데 노래가 왜요? 목소리가 괜찮으면 노래도 괜찮은 뿐 그건 아닌가? 뭐 어때? 뭐 어때? 어? 나 뭐 이상한거 좀 아 탁다! 쓸데없는거 버리자 쓸데없는거 버리자 거기 버려 버리고 낡은 전선이라 뭐 어딘가 쓸만하겠죠 아 기계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기계 어딨는거야 이거 이놈의 로봇들 도대체 어딨는것이냐 어? 이놈의 기계들 도대체 어딨는거에요 이거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네 퐁당퐁당꾼님 어서오세요 아 뭐 이리 이름이 그게 어려워요 어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누굴까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요 밥 먹으세요 콩 먹어야지 콩 흠흠 어 요거를 한번 쓰셔볼까 둘 밖에 없네 밥 없어요 자 토끼 잡아먹으세요 토끼 토끼 아니면 거미국이라도 어 근데 먹을게 왜 이리 없지 음 아니면 버치넛이라도 버치넛이라도 버치넛도 제법 먹을만한데 어 저기있다 베리베리냠냠냠 베리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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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치넛 절대 먹지마세요 왜요? 겨울에 먹어야 하나? 아아 난 그냥 지금까지 그냥 먹었는데 난 그냥 지금까지 그냥 먹었는데 난 그냥 지금까지 그냥 먹었는데 아하 아하 좋은걸 알았구만 새로운 지역 어디가셨길래? 아 이거 맵 서로 표시되는거 그거 좀 해야할 그걸 넣을걸 그랬다 모드를 어? 모드를 넣어놓을걸 그랬어 서로 위치가 보이는거 가을지역? 가을지역까지 갔어요? 멀리 도구하셨네 이중에서 아닌가?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거 그거같은데 나무수 보자 어? 뭐야 여기 배 태오라도 떨어졌나? 뭐야 워몰 아 맞아 여기 거미지역이었구나 여기 거미지역이었네 나는 지나갑니다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아 어떻게 할까 집에가서 이거를 열어보고 올까 일단 금이나 캐갑시다 여거나 파볼까? 오 트로이 봉 이거 뭐지?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나뭇까지 버려 으쌰 오우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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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요 컴컴 컴컴 음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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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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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쪽이 맞나?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여기여기여기 우리집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자 빨리빨리 따라오시라오 참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이 조금 많네 여러분 추천 방식 꼭 눌러주세요 나 이벤트하기 귀찮아 나 이벤트 길어가지구 추천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력은 10위까지의 순위변동이 되니까요 추천번씩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즐겨찾기랑 구독하기 한번씩 맞고 두번 누르면 블링크 한번씩만요 아셨죠? 어디? 또 따! 나중에 타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더 멋져요 읍 보고 마귀의 가져가삼 음..음음 빠징 아하하하하 아이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셨어 지금 저한테 있는 3개만 바꿨는데 20개만 가량 나오고 그다지 필요 없는 듯 딱히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 못한 으으으으으으음 동으로 걸음이나 줍시다 뽁 어이구 똥을 줍고 다시 뜯어낼 뻔했네 어디 나도 멀리 여행을 다녀와야하는데 이참에 저기 옆으로 좀 가봅시다 옆으로 쭉 가보면은 뭐가 있겠지 배수구마귀가 흔한 아이템인가? 배수구마귀의 원래 흔한거에요? 뭐 그리 많이 꼬였지? 나 그리고 이거 목마도 구했는데 트로이 목마도 구함 어땠음 일단 한번 녹화 끊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